제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주 금토에 있었죠. 서울시 교육감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의 사전투표율은 9.3인가요? 10%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SY에서 여론사항과 따르면 정근식과 조전혁은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근식 후보가 37.1%, 조전혁 후보가 32.5%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어느 진영에서 많이 나가느냐, 누가 많이 투표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예상 투표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월 16일 날 투표 안 하신 분들 반드시 나가셔서 저녁 8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요.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금청장, 부산금정구청장, 여기도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요.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현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경지가 40%, 윤일현이 43.5%. 양당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죠. 조국도 지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조국 대표도 지원유세에 나섰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부산금정구청, 금정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3.3%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인다는 것을 봐서도 부산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동훈이 가서 살죠, 거의. 그리고 한동훈은 부산에 가서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받아야 된다,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금정에서 질 것 같으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국민의힘 내에서 몰려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인천, 강화, 부산금정을 둘 다 진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충족을 다 하는데 하여튼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선거 이후에 독대하고 난다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의 박용철 후보가 53% 그리고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가 31% 안상수가 8.9%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남 영광은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와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접전 중에 있고 조국 혁신당의 장현후보와 그 뒤를 쫓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의 당선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은 사전투표율이 40%가 넘어버렸죠. 부산도 20% 이상이 된 것 같고요. 인천 강화도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서울시 교육감만 사전투표율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사한 게 국민의 영광이고 국가의 영광인데 이것도 비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크고 세력들.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좌파, 이데올록이 이러한 프레임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군 온객들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조갑제, 이동복 등 조우석이라는 사람은 작가 한강은 좌파라고 했습니다. 뭐가 좌파예요 도대체? 5.18과 4.3항쟁을 주사빠적 시각에서. 산자와 망자와의 교류 그리고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조우석 씨, 뭐가 좌파고 이렇게 매도하지 말고. 조선일보 칼라미스트 김규란 유명한 사람이죠. 5.18은 58이다. 무장반란 젊은 군인 진압. 노벨상은 중국이 받아야 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가 얘기했죠. 이러다가 보수다 괴멸한다. 진짜 이런 보수들은 괴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노벨문학상 이재명 대표가 줬어요? 민주당에서 줬어요? 스웨덴에서 전 세계적인 상입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모든 전 세계 언론이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오직 더 고립되는 행동 해보세요.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갈수록 꿀건입니다. 명태균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의 타겟. 명태균을 공격하는 사람은 다 타겟이 됩니다. 홍준표로 이동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명태균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검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57만 명의 당원 명단 당신 쪽에서 준 거 아니야? 홍준표 아들 지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을 공격하는 인사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윤석열과 김건이도. 귀국한 지 한 이틀 지났는데요.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놔두고 볼래는지. 덮을 테니까 조용히 해라 그러는 것인지. 김종인 전 위원장도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김종인 안대로 짜줬다. 판 짜줬다. 또 나경원과 원희룡도 서로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누가 해결할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자중질환 자멸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김건이 로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히림과 도이치 못했습니다. 정권 내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 퇴직해도 내가 다 챙겨줄 거야. 히림 중압건축사무소 여기는 코마라 컨테스 후원업체인데요. 국방부라든가 법무부 정부부처 인사들 다시 퇴직하면 이리로 간다 그럽니다. 김건이 로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윤석열 정권 인사가 7명이 재취업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해라. 니네들 퇴직해도 내가 다 먹여살려준다. 나에게는 히림과 도이치모터스. 그 외에 기타 등등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전쟁 얘기 좀 해볼까요? 전쟁 놀인지 전쟁 게임인지. 그 전에 우리 소설가 한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기자회견을 요청하자.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가 있냐. 한반도 상황이 전쟁 일보 직전인가요? 아니면 전쟁 축발 직전인가요? 소설가 한강을 보면 볼 수족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엘리트의 변호사나 검사 출신 같은 엘리트 같아 보이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그리고 겸손스러운, 우리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 분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그분한테서 이러한 소설적 상상력과 영감이 나왔다는 것. 한국도 이 노벨상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사실. 엄청난 일이죠. 바로 제 이웃에 사는 우리 여성분이, 아들을 키우는 한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광주의 5.18 문제와 제주 4.3 항쟁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우리의 인간에 대한 문제를 갖고서 받았습니다. 망자와 산자의 서로 간의 교류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기 임신하기 전에 남편하고 이러한 세상에 우리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임신해야 되느냐 말아야.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사에 벌어지지만 다른 기쁜 일도 있다. 특히 수박을 먹었을 때 그 단맛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한강이 수박의 단맛을 생각하면서 임신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듣보잡치하에서 살면서 살벌한 경쟁,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친구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 한강 작가가 쓴 소설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고, 또 우리 이웃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이 세상사는 맛을 즐기면서, 힐링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는 자연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추잡하고 추악한 세상을 하나하나 개혁해나가고 거쳐나가는 거 아니냐. 소설과 한강의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8일 날 국방대학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에는 남력해방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 개의 국가 존재한다는 것을 표방한 이후에는 이런 소리 하기도 싫다. 지금은 전혀 관심도 없고, 두 개의 국가 선언 뒤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김정은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전선 부근의 모든 도로와 철로를 막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방벽을 건설해서 영구 방벽화하겠다. 언뜻 들으면 독일의 베를린 장벽 같은 느낌만 드는데요. 차단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한에서 침략하지 말라. 그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미군에서 침략전쟁, 침략군연하지 말아라. 그렇게 북한에서는 얘기하면서 방벽, 차단벽을 건설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도로와 철도 등 모든 육상연결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얘기하고 노동신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한을 위협하거나 도발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은 사는 없다는 것이죠. 핵은 자기네들이 방어적 수단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직접적 침략이라든가 전쟁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 수호와 방어적 의미.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있었을 때의 민주기지론이라든가 국토완정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남한을 혁명화해서 지하당 건설해서 도와주겠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정은 시대와서 언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든가 대화,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간에 북한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 대한민국은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인가요? 신원시가 KBS 인터뷰에서 언급했죠.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Foreign Policy라고 미국 외교 전문지가 있는데 로버트 매닝이라는 사람이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행부력을 앞세워서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원식 실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로버트 매닝의 기고문은 한 4일인가 5일 전에 데일리알이라든가 이런 국내 우파지에서 보도가 됐던 건데 이 로버트 매닝은 두 개의 시나리오까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북한이 침략할 일은 없는 것 같고 향후 6개월이나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꼬리를 내리면서 한반도가 1950년 이후에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침략할 수 있다. 핵전쟁을 펼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핵허 박사 여러분 아시죠? 지크프리트. 이 사람도 한반도 상황이 1950년 이후에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워싱턴포스트라든가 AP통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대로 KBS에 진행하는 사람이 신원식한테 물어보고 신원식이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괴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요즘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이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무인기 침투도 북한 당국이 얘기한 거죠. 김여정이가. 김여정이가 얘기하면서 이게 홍래에 보도되면서 그리고 국감에서 김영현 장관한테 북한에서 무인기를 한국군이 한국에서 3번이나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물어봤습니다. 보도된 바로였던 것 같아요. 김영현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더니 나갔다 오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체가 뭡니까? 김영현 장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이건 중요한 안보 사안 아닙니까?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 번 더 무인기를 보내면 침략으로 간주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북한군이 이러한 무인기가 또 침투할 부분에 대비해서 전군의 무슨 대비태서를 명령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요? 김영현 장관은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확인해서 이것이 한국군이 보낸 것이 아니다. 북한이 오인한 것이다. 아니면 북한의 한국 국방부 얘기대로 자작극이라 그러는 왜 자작극인지 그거에 대해서 무인기 사진 영상 찍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성 다 있으니까. 얘기를 하든지. 아니 민간단체에서 보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왜 보냈는지.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그쪽에서 보낸 거예요? 박상학 그 장관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민간 비행기의 흥적이 발견됐다. 이런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은 만약에 민간단체 소행이라 그러면요. 이게 파주에서 평양까지 150km. 왕복하면 300km예요. 이거 쉬운 일이냐 도대체. 아무리 뭐 민간단체가 돈도 많고 돈도 어디서 많이 받아먹고 기술이 그동안 개발했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한 얘기냐. 비행 능력 문제 아닙니까? 무인기는 고도의 비행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군사적인 위험성을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레이다운이 다 있는데. 이 문제를 답할 곳은 대한민국 국방부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가 없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거 즐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즐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이 아니라 그러면 작전이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거의 도발적 성격인데 평양까지 갔고요. 거기 가서 삐라를 불어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북한도 이거하고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에 누가 누가 이기나 누가 누가 잘하나 이제 무인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소설가 한강 선생이 얘기한 대로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가 아니야. 잔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할 만합니다. 네. 하여튼 이 국내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고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 전방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채널A에서 속보로 먼저 보대했었죠. 신원식 장관 북이 자살할 결심 아니면 못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얘기라든가 김여정의 얘기라든가 잘 보면 자신들은 나만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방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국방부라 그러면 명확히 입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민간 쪽에서 띄웠다 그러면 그 민간 누가 띄웠는지 이렇게 전쟁 도발까지 위험하는 그러한 무인기를 누가 띄워서 이렇게 긴장을 유발시키는지 그만 즐기고 그걸 답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즐기는 거죠 완전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진짜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